아까 대기실에서 레스트 드립, 점수, 점수, 보자. 쓰면 쓰레기고요, 저는. 좋아요, 잠깐만. 유경이야. 죄송해요. 전제 쓰레기야. 전제 쓰레기야. 전제 쓰레기야. 아휴, 아휴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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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오케이. 아, 진짜 매일이 뻔했어. 아 아 으 으 으 이렇게 뭐하는지? 진짜 내 얘기 듣고 있어?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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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한테 이래를 해? 나 잘못했어 미안해! 정말 못 알고 됐는데? 왜 나를 몰라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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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거 같아. 아 나 죽을 거야. 난 다 때려주고 싶어. 아 찢었다. 이현아 너 이거 베개 내가 해준 거다? 이거 제가 베개 다 쳐준 거에요. 아 아프다. 야 괜찮아? 괜찮아? 어? 따가워? 형 형 가요? 네 가요! 한세야 괜찮지? 네가 허락한 거다? 하나 둘 셋! 아프네. 이렇게 때리는 거 같다 누가. 아 진짜 아프다. 아파! 아아악! 일주 오빠 결혼하기 글렀대요. 아무도 안 만나주겠네. 큰일 났네. 너밖에 없나? 헐. 한 달 하기 전에 송지훈은 손가락을 꺾는다. 그다음에.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봐. 어? 어? 야. 으아 아니 가짜야 아니요 너 정심해 너 얼굴에서 이렇게 이렇게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네 죄송해요 ke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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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e 제가 카메라 좀 가려드릴까요 잠시만요. 이제 한 대 맞고 가실게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